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FMC, 목요일의 경우는 중국 실물 경제 지표와 유럽 22회의가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 일정을 앞두고 오늘 우리 시장은 또 2650포인트 상승을 출발했습니다만 장중에 외국인의 매도세로 관망세 흐름을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잠깐 제가 코스피,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의 경우는 지난주에 한번 점검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시장은 좋습니다. 좋지만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갈 것은 하나 있기 때문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연봉을 보시면 차트를 보면서 이어갈게요. 우리 작년에 22년도에 뜻밖의 불상사,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한 해가 은봉 마감을 했는데 이 은봉, 그러니까 시가와 종가, 이 봉의 몸통의 폭의 2분의 1 그리고 또는 3분의 2 정도가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코스피 지수 약 2650에서 2750포인트 이 구간이 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작년 한 해 빠진 거에 지금 우리 증시는 반등이 나서고 있는데 작년 한 해 빠진 거에 2분의 1 또는 그 폭의 3분의 2 지점이 바로 2650에서 2750포인트입니다. 오늘의 고점이 2650.45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여기서 꺾인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증시가 나쁘, 아닙니다. 잘 올라가고 있는데 하락하는 가운데 반등도 있고 상승하는 가운데 눌림도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이 21년도에 불장 상단 피크 찍고 22년도 하락하는 가운데 이제 23년도는 반등에 나서고 있지만 작년 한 해 하락한 구간, 매몰의 지금 중심의 3분의 2 딱 그 맷자리에 지금 점점 다가서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내일과 모레, 글패 계속 글로벌 주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좋습니다. 시장은 좋고 또 코스닥의 경우도 테슬라의 어떤 혼풍, 2차전지 관련해서 좋은 뉴스로 오늘도 상승 마감을 했지만 우리가 좋을 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 말에 즉슨 계속적으로 시장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2,800, 3,000포인트 또 그 이상 박차고 달려가길 저도 바랍니다만 상승하는 가운데 조정이 있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조금만 유념하시고 또 일부 현금화로 좀 들고 가면서 포틀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소금, 소금이 이제 생산이 감소가 되고 사재기까지가 나오면서 좀 천일염 관련주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산가, 또 신손홀딩스, 대상홀딩스 이렇게 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미국 테슬라 쪽에서 좀 혼풍이 돌면서 2차전지 관련주, 전고체 관련주라든지 또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라든지 그 가운데 하나 제가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한 종목을 보니까 이수 스페셜 캠이 이수 스페셜 티케미인데 이걸 한번 잠깐 보면 최근에 이수화학에서 신규 상장 분리되면서 나왔잖아요. 사실 8만 3천 원 대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단기간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 스페셜 티케미라는 종목이 물론 좋은 종목이고 상장을 해서 지금 엄청나게 급등의 모습을 보이는데 고점은 누구도 알지도 못하죠. 저도 잘 가고 있는 종목에 제가 뭐 굳이 부정적인 의견 저는 저도 던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언젠가는 분명히 고점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못 간다가 아니라 조만간 혹은 이후에 언젠가는 고점이 형성되고 그 고점이 형성이 되면 신규 상장주, 제가 신규 상장주 특히 주식 투자하신 지 경험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신규 상장주 접근하실 때 상당히 조심히 하셔야 한다. 그 말이 즉슨 상장하고 따불, 상한가, 따상을 기록하면서 지금 이슈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종목들도 쭉쭉쭉 치고 갑니다만 그게 짧게 가느냐 길게 가느냐 어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고점을 찍으면 고점 대비 반드시 정말 그 종목이 강한 종목이다. 그런 고점 대비 한 30% 정도. 기본 40에서 60% 정도는 빠질 수 있다는 거. 그런 다음 또 리바운드 재반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 며칠이 됐든 간에 조금 올라가든 많이 올라가든 할 겁니다. 고점은 누구도 알지 못하죠. 다만 고점을 찍고 내려온다면 고점 대비 적어도 30%, 적어도 일반적으로는 약 40에서 60%까지는 하락을 한다는 거. 그런 다음에 이제 반등 또 다시 상승 쪽으로 추세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반등 이후 재차 또 고전을 하든지 이런 어떤 생태를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슈 스페셜 티케미라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 말씀 좀 드려봤고요. 긍정적으로 종목은 좋은 종목이고 긍정적으로 갈 수 있지만 언젠간 고점을 찍고 내려온다면 제가 말씀드린 폭은 하락 혹은 열어놓고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또 원통형 배터리, 종고체, 방금 말씀드린 종고체, 천일염 이렇게 좀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을 흘러 어떤 이끄는 모습이었는데 그 가운데 어찌 보면 시장의 이런 테마성의 어떤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우리 시장을 또 우리 국내의 증시, 우리 산업을 지탱해주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지금 약간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정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시 살짝살짝 조종이 나오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현대차나 기아, 자동차는 이미 먼저 지난주부터 조종 한번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대차, 현대차, 아이고 현대차. 그래서 자동차의 대표 주장인 현대차도 이미 이제 5월 중순경부터 5월 중하순에서 치고 못 올라가면서 말부터 좀 꺾이는 모습이거든요. 거기에 기아도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서 하락폭이 더 심해졌고요. 그런데 자동차에 관련된 최근의 하락의 이슈는 가령 도난, 사고. 이거는 예전부터 나왔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 현대차나 기아차에 도난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그 도난 사고에 대한 이슈는 이미 오래된 어떤 이슈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 종목을 누른다는 건 어찌 보면 명분을 만드는 거고요. 다만 이번에 형성된, 이번에 나온 테슬라의 충전, 2차전지 배터리의 충전을 하나로 묶어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대차나 기아가 좀 일시적으로 좀 어찌 보면 안 좋은 소식이긴 맞습니다만 충분히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대비를 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로 보고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가 이미 조정을 받고 있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살짝 지난주까지 아주 상승이 잘 나왔는데 오늘 살짝 단기적으로 쉬어가려나 이런 모습들이 살짝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념을 하셔가지고 흐름은 좋습니다. 반도체 흐름은 좋은데 더 이상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가 2650에서 2750. 그러니까 지금 딱 단기적으로 중요 맥자리가 왔다 보니까 또 거기에 글로벌 주요 일정들이 화수목이 있다 보니까 관망세라든지 좀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좀 쉬어가는 어떤 구간이다.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겠고요. 시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800, 3,000포인트 갈 수 있을 거라 저는 봅니다. 갈 겁니다. 저도 가기를 원하고요. 다만 분명 그렇게 상승하는 가운데 조정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 조정이 언제 얼마나 나올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조정이 나왔을 땐 또 좋은 매수의 타점이 될 수 있겠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서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어떤 상황입니다만 언제나 또 유비무원, 유비무원 스탠스로 나가자. 이렇게 한 말씀 드리면서 오늘장 어떤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도너리 스탁의 종목 상담 시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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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주신 분인데요. 성인화이태. 매수가는 13만 2,500원이고 비중 20%. 수익 축하드립니다. 매일 손실 중이신 분들의 대부분의 종목 상담이 손실 중이시거나 혹은 수익 중인데 더 가져갈지 또 어떻게 좀 앞에 전망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저는 2차전지에 관련해서는 늘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2020년도는 전기차 시대다. 거기에 배터리는 전기차의 30에서 40%에 해당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가 곽광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또 2차전지 배터리만 볼 필요 없잖아요. 살짝 고개를 돌리면 전기차 충전소 그 배터리도 충전을 해야 달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주도 제가 추천을 드려서 또 수익도 내드렸고 또 차량용 배터리도 반도체도 있을 거고요. 또 전장 부품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성일하이텍이 2차전지입니다만 또 많은 분들이 2차전지를 관련해서 문의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섹터 얘기를 계속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2차전지 섹터는 긍정적이다. 맑음. 앞으로 계속 달린다. 죽는 끝났다. 이 섹터는 끝났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달릴 수 있는 섹터다. 이겁니다. 자동차.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내연차가 아닌 전기차. 그래서 단독체, 자동차. 그 안에서는 전기차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계속 진행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그 과정 속에 2차전지가 3월에 아주 엄청난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4월에 급조정도 나왔던 거고요. 또 이후에 이제 성일하이텍처럼 돌아서 나오잖아요. 최근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차전지가 4월, 5월 4월, 5월 과정 속에 하락반등, 하락반등을 하락반등 과정 속에 이제 좀 턴하려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3월에 최고점을 탈환하면서 더 갈 거냐. 못 간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간다라고 봅니다만 아마 단기적으로 폭발적으로 3월처럼 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 말에 즉슨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 봅니다. 기간 조정이 필요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말로만 이슈로만 엮인 2차전지 실제적인 2차전지가 아닌 종목들은 좀 더 가격 조정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2차전지는 계속적으로 진행형이다.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 워낙 단기간에 급등, 폭등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정이라는 표현이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달릴 마라톤을 달리는데 물론 마라톤 선수들은 아주 일정한 어떤 일정한 스피드로 계속 쭉 갑니다만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달렸다가 좀 쉬어가고 달렸다가 좀 쉬어가고 산을 올라 가더라도 중간에 물 한 잔 마시고 또 한숨 돌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2차전지도 상승을 계속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워낙 단기간에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기간이 필요하다. 다만 그 종목 다만 그 안에서 쉬어가는 기간 안에서 종목별 좀 강한 종목들은 잡아주면서 또 수익도 줄 것이요.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좀 더 약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성일하이텍은 상당히 저는 양호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가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고점 대비 채 고점 약 18만 7,500원 러프화기전 찍어볼게요. 하락폭이 30%밖에 안 빠졌다라는 거죠. 약 에코프로도 요즘 에코프로보다도 덜 빠진 거예요. 성일하이텍은 고점 대비 거의 비스무리한데 그러니까 2차전지 상위 종목만큼 물론 상위 종목이죠. 그런데 어쨌든 고점 대비 하락폭이 30%면 아주 상당히 잘 건강한 조정을 마쳤다라는 거죠. 건강한 조정입니다. 많은 깊은 조정이 아니고 건강한 조정인데 문제는 아래에서 치고 올라가는 힘이 얼마나 셀 것이며 정고점을 치고 갈 거냐 보유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16만 원 17만 원 18만 원 19만 원 신고값 갱신하면서 올라가길 바라겠지만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건 쉽지 않을 것로 보이고요. 조금 상장했던 것을 압축해서 기간을 보시면 화면 차트 잘 보이시죠. 2022년 9월 달에 고점과 그리고 올해 고점과 지금 현재 터나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왼쪽 그림을 제가 그려볼게요. 왼쪽 어깨 머리 여기가 오른쪽 어깨가 형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쏟아지느냐 그건 아니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그거보다는 아마 여기서 어느 정도 상단과 하단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박스로 쭉 옆으로 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만 돼도 베스트입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좀 단기적으로는 약 15만원 후반대 그리고 왼쪽 어깨 였었던 물론 물론 이게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진짜 드라마틱하게 더 치고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팩트잖아요. 사실은 맞으니까 약 16만 중반 정도 그러니까 15만원 후반대 15만 8천원 에서 16만원 또는 여기 16만원 후반대 에서 17만원 이 정도 두 타겟 두 가격대에서 빵빵 치고 소화하고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저항을 막고 상단을 형성하는 모습 나올 수 있겠다. 물론 하단은 5월 중순에 잡았던 여기 13만원대가 자리 잡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또 일봉상에 구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름을 소화하고 자리 잡고 가느냐 마느냐 그건 그다음 문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5만원 후반대에서 16만원 그리고 만약에 더 치고 간다면 16만원 후반에서 약 17만원대는 저항이 있으니까 그 구간대에서 한번 또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또 문자로 올려주신 분인데요. 한화 에어 잠시만요.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방산주가 오늘 방산주 관련해서 이슈가 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잠시만요. 방산 관련해서 폴란드 수주 작년에 수주를 했던 것 중에 일부 실적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매수가는 5만 6천원이시고 비중은 45%인데요. 지금 현재가가 10만원입니다. 거의 뭐 다블 스코어 수준인데요. 이미 4월에는 따블을 이상을 찍고 지금 가지고 내려오셨고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종목 상담은 아주 뭐 저도 기분이 상당히 좋고 박수 찾으러 오셨네요. 다만 수익 중과 수익 실현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컷 15% 15%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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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상당히 수익권이시고 비중도 좀 45% 많으시네요. 저는 한번 이때 수익도 챙겨가 보시면 어떨까. 물론 여기서 다시 12만 원, 13만 원 신고가 갱신하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수익 중과 수익 실현은 다릅니다. 엄연히 그리고 내가 지금 100% 수익 나다가 90, 80, 70% 가격 조정이 나와서 만약에 내려간다면 그래도 수익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왠지 내가 30% 손해본 느낌이에요. 그런 기분이 분명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한번 팔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수익 중일 때 이걸 팔면 날아갈 것 같고 챙기자니 아깝잖아요. 날아갈 수도 있고 안 팔자니 여기서 더 가지는 못하고 혹시라도 조정이 나오면 또 아쉬울 수 있고. 누구나 그렇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럴 때 한 주라도 단 한 주라도 열 주라도 가진 수량의 10분의 1이라도 조금이라도 한번 팔아보시면 그 종목에 대한 나의 마음이 나의 어떤 관점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풀어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스 다음 종목 문자시고요. 코스모 화학이시네요. 자 매수가는 5만 3천 4백 원이시고 오늘은 다들 저점에서 잘 매수하시고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오늘 문의 주신 분들은 비중은 20%이시고요. 역시나 같은 관점입니다. 성일화이테 물론 하나에어로 스페이스 물론 세토는 다릅니다만 코스모 화학, 성일화이테 2차전지 최근에 조정에 좀 용감하게 멋지게 그동안에 내려오기만 바랬다. 내려오기만 해봐라 하고 내려온 거에 줍줍. 혹은 하단 분할 매수 잘 하신 2차전지 보유자분들은 반등시 어쨌든 주식 투자를 왜 하는 거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신 거잖아요. 그럼 수익 내세요. 수익을 확정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판 다음에 올라가는 거 아까워? 그래도 그러면 불안하고요. 빠져도 불안하고 올라도 불안하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수익 중에 내가 이걸 챙길까 말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그 행복함, 한번 결정도 짓고 한번 또 그 수익금 확보해서 또 그 해당 종목이 내려오면 다시 재공략하면 되는 거고요. 혹은 그 가운데 또 새로운 종목 공략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코스모 화학도 일봉상 지금 약 6만 후반대, 지금 딱 구름대, 이 엇갈리는 구름대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6만 중반, 또 앞 정권점 때에서 이렇게 이제 슈팅, 눌림, 슈팅, 이렇게 여기 좀 어거지로 끌어올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그렇죠? 이 부분이 좀 어거지로 코스모 화학도 당긴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럼 거기 딱 중간 지점, 그러니까 약 한 7만 원 전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만 원 중반, 7만 원 이렇게 가격대로 한번 형성을, 타점을 한번 잡아놓고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6만 원 중반, 7만 원. 한번 그 구간대에서,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부터 6만 원 중반, 또 7만 원 한번 바라보고 물론 얼마든지 더 갈 수 있지만 또 그건 결과론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상단의 어떤 주요 타점은 약 6만 원 중반과 7만 원, 이 정도 단기적으로 주요할 것 같으니까요. 그 단기 주요 구간에서 또 추이를 보면서 수익 실현까지 한 번에 다 팔지는 마시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렇게 풀어가면 결과론적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사람 마음이 간사합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면 다 후회를 합니다. 아쉽고, 돈을 벌어도 아쉽습니다. 얼마를 벌든 간에, 얼마만의 어떤 수익을 내든 간에 다 팔고 나서 올라가잖아요? 무조건 아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내가 안 팔았는데 내려간다. 그러면 또 더 아쉽죠. 그러니까 분할 매도로 마무리까지 한번 풀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이어가 볼까요? 자, 다음 종목은 전화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궁금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또 말씀해 주시면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DL, E, N, C요. 비중은 20%고요, 4만 천 원입니다. 자, DL, E, N, C고 매수가는 4만 천 원이시고 맞습니까? 네네, 네네. 네, 비중은 20%시고, 궁금한 내용은 언제 올라갈까요? 아니, 이걸 언제 정도 가서 손절을 해야 될까? 아니면 가지고 있어야 될까? 한번 궁금해서요. 네네. 어느 정도의 내가 이 종목은 손절을 할 생각이 있으신가 보네요.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부동산 경기가 별로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저라면 비중 20% 맞으시잖아요. 그동안 고생했는데 조금만 더 고생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왜 손절합니까? 이제 와서. 4만 천 원이면 4만 2천 원에서 왼쪽, 왼쪽 어깨 보이시죠? 여기. 네네. 4만 2천 원에서 4만 4천 원 사이에서 더 이상 못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럼 그때 한번 파시죠. 물론 3만 8천 원도 걸리는 자리가 있긴 합니다만. 충분히 지금까지 견뎌 오신 게 있는데 거기서 못 가는 게 힘드세요? 아니요, 그럴 수는 않는데요. 물론 그런 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새로운 종목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 종목의 비중을 좀 떨구고 그 종목으로 신규 투자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꼭 그런 게 아니라면. 꼭 그런 게 아니라면. 단순히 건설업이 좀 안 좋다는 어떤 말씀에. 아, 이걸 손절해야 하나? 다시 내려가면 어떡하나? 그거는 저는 자칫 나중에 아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좀 가져가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3만 8천 원 구간대에서 좀 더 치면 4만 원, 4만 천 원 금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선생님, 굳이 손절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선생님 매수가 부근에서 좀 약하다. 그럼 조금씩 조금씩 한번 팔아보시죠. 답변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업이 안 좋다고 하지만 안 좋을 때 매수하는 거 아닙니까? 아, 네. 아닌가요? 너무 오래 들고 있어서요. 물론, 물론, 물론 제가 표현을 좀 다시 해야겠네요. 사양, 죽어가는 산업이면 당연히 손실 보더라도 나와야 하죠. 그렇죠? 아, 네. 근데 건설업이 죽는 산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업황 자체나 원자재가 올라가고 이제 전반적으로 부동산이 한번 우리가 그냥 불장이 나왔다가 지금 식었기 때문에 또 원자재가 또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든 힘든 어떤 과정을 겪는 거지 죽지는 않습니다. 언제 곧 또 다시 올라올 거고 지금 이제 뭐 종목별마다 좀 틀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디에이앤 씨의 경우는 지금 흐름상 충분히 바닥권이라고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닥 찍었다, 계속 날아간다 그 뜻이 아니고 여기서 조금만 기술적 반등만 나와도 4만 원 전후다.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혹시 더 밀리지 않을까 싶어서. 네, 곧 3만 원, 3만 천 원도 견디셨잖아요. 만약에 거기까지 다시 내려가면 내가 힘들까 봐. 그렇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뜬금포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악재가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거 아닌 이상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그런 모습은 안 나오고 약할 수는 있어요. 종목의 거래량을 보세요. 오늘 7만 3천 주가 뭡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 투자하면 안 돼요. 이런 종목에. 아셨죠?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매수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사버리면 되니까, 현재가로. 그런데 팔기에 힘들어요, 이런 종목들은. 아,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내가 팔려고 하는데 내 물량을 받아줄 매수자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사고팔구가 좀 원활하게 안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보유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는데 지금 흐름상에서는 조금 한번 견뎌보고 정답답하면 한 주씩 한번 팔면서 다음 후위를 도모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네, 궁금하신 종목명 말씀해 주시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요? 네. 방금 못 들으셨나 보구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매수과 비중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만 2,370원이고요. 네, 네. 11만 2,370원. 비중은 20%입니다. 제가 앞전에 같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종목을 상담을 해드렸는데 같은 종목이지만 매수과 비중이 다르고 공략한 관점이 다르신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종목을 어떠한 마음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셨나요? 방산 주고 그 다음에 한화 옵션 인수하는 과정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한 2개월 정도 횡보를 계속 그냥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얘는 약 12만 원과 약 10만 원. 이 20만 원, 아 2만 원이잖아요. 12만 원과 10만 원 안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금 딱 중간값에 걸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선생님, 아셨죠? 네, 네. 그러면서 하단 10만 원을 깨지 아니하고 위로 치고 가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반대로 내려갈 수도 있겠잖아요. 우리가 생각은 해놔야 하잖아요. 맞습니까? 네, 네. 또 힘이 빠지세요? 안 좋은 얘기하니까?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좋은 생각만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좋은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만 투자에 있어서는 내가 매수했던 자리에서 밀렸다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밀릴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되 단, 약 10만 원이 무너지면 좀 깊게 더 추가적인 눌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는 염두를 하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나 내나 매수가나 현재가나 비스무리 하잖아요. 우려스러운 건 없지만 그리고 당장의 어떤 큰 액션도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위든 아래든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 구간 속에서 한번 조금 일부는 비중을 줄여보시고 한번 대응해보시면 어떨까.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관점, 플랜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기에도 시간이 좀 단계로 많이 올라왔어요. 보시면 월봉이거든요. 월봉상에서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다가 아니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달렸으니까 좀 쉬어가야 하잖아요. 많이 달렸으니까 쉬어야 하죠, 얘도. 그러니까 얘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걸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이 됐을까요? 그러면 10만 원 이하로 1만 원 일부 비중을 좀 줄여서 기다려보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어차피 이 종목 내가 좀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물론 10만 원 이하로 안 내려갈 수도 있지만 10만 원이 깨졌을 때는 좀 충격이 올 수 있고 그 충격이 왔을 때는 저가 매수를 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그러려면 현금이 좀 있으셔야 하니까 그거를 감안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가 보기 전에 한번 핸드폰 한번 들어보실까요? 핸드폰에 카메라 여셔가지고 저 찍지 마시고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링크 뜰 겁니다. 서울경제 노란톡방 서울경제 박중혁 노란톡방 뜨니까요. 링크 타고 제 노란톡방에 오시면 시장의 장중에는 제가 개장 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의 어떤 중요한 국면 변화가 생기면 제가 체크해서 올려드릴 거고 또 9시에서 10시 사이에 또 혹은 2시 이후에 시장의 핫한 이슈 재료 제가 선별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또 투자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가 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종목명, 궁금한 종목명 또 매수값이죠. 넷마블이고요. 네? 넷마블이요. 넷마블, 넷마블이요. 8만 3천원이요. 8만 3천원이요? 네. 자, 비중과 궁금한 점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2%요. 52%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힘든 힘든 말씀이겠는데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실까요? 딱히? 특별히.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비중이 조금 52%시면 분할로 사신 건가요? 네. 나눠서 나름 그래도 분할로 나눠서 샀는데 8만 원대고 지금은 그래도 거의 뭐 작년에는 반절까지 빠졌네요. 그렇죠? 네. 매수가 대비 50%대까지 빠졌다가 그래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과 함께 하시는 분들 한번 제가 한 말씀 드려볼게요. 가령 내가 A라는 종목이 있는데 20% 손실 중이에요. 또는 30% 또는 40% 50%가 손실 중인데 이 종목이 세워라 내어라. 내어라. 답도 없고 괜히 안 좋은 소식만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좋은 소식이 들리겠습니까? 전혀 좋은 소식이 나올 수가 없죠. 주가가 상승을 하면 무조건 좋은 뉴스밖에 없어요. 또 주가가 하락을 하면 안 좋은 뉴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올 때 의심을 해야 돼요. 이 종목이 좋은 건 알겠는데 주가라는 것은 계속 갈 수가 없거든요. 분명히 조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종목이 계속 하락하다 보면 안 좋은 뉴스가 그냥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이리 봐도 철이 봐도 안 좋다. 열이 가서 물어봐도 철이 가서 물어봐도 안 좋다. 종목 교체해라. 안 좋다.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다 누구나 사람이나 시장의 어떤 뉴스는 뒤끝 후발성 그러니까 후행성 결관론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극단적으로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상장 폐지나 정말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 주가라는 것은 언젠간 저점을 짓고 또 언젠간 고점을 짓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가령 이제 내가 마이너스 40%다. 그러면 100에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40%다. 이걸 지금 싹 잘라서 싹둑 잘라서 새로운 종목으로 열심히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도 방법이긴 하죠. 그런데 100에서 40을 잘라내면 60이 남아요. 60으로 40을 만회하려면 나는 넷만불에 가령 40%를 손절했지만 60까지고 40을 벌려면 거의 70% 이상의 수익을 내야 돼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쭉 올라가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물론 원금 회복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이걸 그냥 기본에 잘라버리면 나머지 70% 수익을 내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물린 종목을 손절하지 말고 버텨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해당 종목이 어떠한 섹터며 기업의 실적, 기업의 모멘텀, 추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혹은 그 가운데 얘가 살아나서 예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종목이 상승적으로 추세 전환을 한다면 더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20%를 자르면 물론 내가 100이라는 거에 20을 자르면 80이라는 돈이 있는데 다른 또 현금이 있어서 합쳐가지고 산다. 그래서 그러면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100에서 20을 잘라내면 80을 가지고 20을 벌려면 단순히 20%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25%라는 수익이 필요해요. 30%를 손절을 하면 70을 가지고 30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45% 수익률이 필요합니다. 나는 20%, 30% 손절했지만 나에게 필요한 수익률은 25%, 45% 더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수도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매도도 함부로 손 특히 손절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넷마블의 지금 비중이 50%이지 않습니까? 듣고 있나요? 네.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나머지 50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종목이에요? 아니면 일부는 현금입니까? 네. 다 현금이요. 그러면 그 현금을 가지고 다른 종목을 공략해서 수익을 내는 거죠. 조금이라도. 그래서 그 수익만큼 여기서 조금씩 자르면 돼요. 조금만. 내가 여기서 가령 가령입니다. 100에 지금 넷마블 아까 40% 손실이라고 가정하에 그러면 100에 지금 내가 40% 손실이니까 40만원 손실 중이잖아요. 그럼 다른 종목에서 5만원을 벌었어. 5만원만 툴 쳐내면 돼요. 내가 다른 종목에서 10만원 벌었어. 10만원만 잘라내고 그런 식으로 하면 괜찮은데 그냥 얘를 자르면 허탈감 그리고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 복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어요? 전략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넷마블뿐 아니라 비중 손실 20%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0%가 손실 중이다. 40%가 손실 중이다. 그것을 과감하게 싹둑 쳐내고 그것만큼 다른 종목에서 뽑아낼 자신이 있으면 해야죠. 또 그럴만한 시장이고 그럴만한 종목들이 널렸다. 해야죠. 지금은 자칫 더 악순환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반대로 의견을 제시해드릴게요. 힘들어도 버티셔라. 버티시고 남은 돈 가지고 열심히 만 원이라도 2만 원이라도 벌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시간도 아깝잖아요. 힘들고 그러니까 다른 현금 가지고 공부도 하고 만 원이라도 벌고 2만 원이라도 벌어서 시간을 보내면 시간을 보내면 그동안에 내 마무리라는 내 마무리라는 종목도 조금 회복을 할 수 있어요. 지금 게임즈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아요. 안 좋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고 얘는 5월 12일에 특별히 또 단기적으로 좀 악재가 있어서 빠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단순히 종목만 놓고 좋다 안 좋다 뭐 종목 교체해라 이거는 말도 안 되고요. 그거는 이론적으로나 말로나 떠드는 거고 실전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렇게 했다가 계속 회복 못 합니다. 아셨죠?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가세요.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종목 이어가 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전화 통화하기 힘드네요. 전화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다시 한 번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문자로 한 번 또 이어가 볼까요? 자 문자로 DI 동일 네. 보시면 또 역시나 2차 전치 자 매수가는 24,800원이시고 약간의 이제 있으시고 비중은 20%시고 최근에 좀 아래에서 사셨으면 좀 수익권이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이실텐데 24,800원이어가지고 우에서 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조금 걱정이신 것 같은데 역시 DI 동일도 올라오면 일봉상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 비슷해요. 그렇죠? 차트를 보면 기술 쪽으로는 다 비슷합니다. 다만 누가 고점 대비 누가 얼마나 빠졌느냐 그리고 최근에 5월 중순에서 얼마나 올라왔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DI 동일은 고점 대비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또 아쉬운 건 아래에서 올라오는 것도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좀 더 올라온다면 약 2만원 지금 2만 2천원인데 2만 한 3천원 정도 그 다음 추가적으로 2만 5천원 정도 매수가가 2만 4천 8백원이시네요. 그렇죠? 비중이 20%인데 좀 여유가 있으면 일단 가져가시되 말씀드린 본인 매수가 부근에서 좀 약한 2만 3천원 2만 4천원 2만 5천원 이 구간대에서 좀 거래량이라든가 힘이 좀 약하면 좀 불안불안하시잖아요. 그럼 조금만 한번 팔아보시죠. 그래서 분할 매수는 못하셨지만 매도는 분할 매도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가볼게요. 자 눈자로 올려주신 건데요. 카카오 한번 볼게요. 자 매수가는 6만 6천원 이시고요. 비중은 좀 많이 들어가셨네요. 50% 시네요. 맞아요. 뭐 아까 넷마블 전화주신 분 힘내시고요. 비중 뭐 40% 50% 담아야죠. 그래야 또 먹을 때 많이 먹죠. 안 그렇습니까? 100만 원 넣어서 100% 수익입니다. 50% 수익입니다. 엄청나죠. 수익금 50만 원,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투자해서 5%만 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종목을 우리가 이제 투자자마다 얼마의 투자금 가지고 또 어떤 스킬을 가지고 또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또 누구는 9시, 10시에 집중적으로 단타도 할 수 있는지 또는 본업이 있더라도 일을 하시면서 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또는 전혀 장중에 대응이 안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다 각자 서로가 투자 여건이 다르시니까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주식의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단타가 최고다? 단타로는 답이 안 된다? 돈은 못 번다? 장투가 최고다? 그런 거 없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자기 환경 아무리 예쁜 옷도 내 옷에 맞아야 명품이지 않습니까? 내 몸에 맞아야 명품이지 않습니까? 그럴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투자 환경에 맞춰서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즐겁고 여유있게 투자해서 수익 내면 그게 최고가 아닌가. 단 1%를 수익을 내더라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카카오 우량 대용주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비중 가령 투자 금액이 크신다거나 혹은 내가 좀 여유있게 직장 다니면서 또 당분간 일도 종목에 대해서 안 보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우량 대용주가 어찌 보면 중소용주보단 어찌 보면 승차감은 조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목적지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면 더 고전할 수 있다는 거고 좀 말이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6만 6천 원 가격대면 지금 현재 상황에 카카오에서 6만 6천 원이면 크게 우려스럽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 정도 가격대면 좀 시간은 걸릴지라도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는 가격이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일봉사 구름대 아래에서 지금 계속 올라가 보려고 눈치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고 간에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 어깨에 힘을 내리고 마음속에서 카카오를 조금 잊어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 또 반등 나올 겁니다. 반등 나오면 약 6만 원 중반까지는 또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으니까 6만 원 중반 혹은 7만 원 그 정도 한번 보시고 그때 가면 그때 한번 다시 종목을 추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가볼까요? 문자로 한번 볼게요. 제이스코 홀딩스시고요. 매수가는 4,660원 비중은 25%시고요. 4,600원대시면 좀 많이 우애 있으시네요. 그렇죠? 좀 많이 힘드시겠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하단은 그래도 잡아주니까 한번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가령 4,600원 4,700원이라고 러프하게 할게요. 여기 1차 매수 여기서 2차 매수 그럼 평단은 약 한 이 정도 만들어가지고 기술적 반등에서 딱 털고 나오면 좋겠다. 그런 가운데 수익이 나오면 더 좋고 그렇죠? 그런데 그 전략을 펼치기에는 조금 힘든 게 뭐냐면 이 중간 가격대 일봉상 구름대가 많이 걸려 있잖아요.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나오다 여기서 땡 맞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치고 안착하면 더 좋겠죠. 이렇게 가면 그건 이제 결관론적이니까 우리가 항상 주식을 볼 때 내가 매수해서 올라가면 좋죠. 내가 매수하고 올라가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매수하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죠. 왜 그걸 생각을 안 하시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이제 한마디로 4월 중순에서 여기서 이제 얘도 관련해서 미끌렸잖아요. 2차전지 또 엮여서 급등인 것도 있고 그런데 보시면 여기서 이제 다른 종목들보다 크게 못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좀 많이 약한 종목 약한 상황이 왜 이래? 약한 상황이다 보시고 잠깐만요. 그래서 가령 또 앞에 있는 물량이 적은 물량도 아니시단 말이죠. 25%나 가지고 있으시니까 그래서 여기서 혹시나 추가 매수 못하게 볼 건 없습니다. 그런데 추가 매수라는 건 가령 내가 조금씩 조금씩 계속 모아가겠다 그러면 상관없고요. 한 번 매수했다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가령 물타기 관점에 한 번 배팅 관점에 들어간다면 기존에 있는 물량보다 더 많이 사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 비중 25%시잖아요. 그럼 지금 가령 추가 매수를 한다면 다른 종목도 다른 투자자본도 마찬가지고요. 25% 또는 그 이상 들어가야 단가도 확 낮추고 비중도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고 거기서 매수가 가면 또 욕심내지 말고 추가했던 건 빼주고 기존에 있는 물량으로 또 분할 매도 풀어간다든가 그렇게 가면 좋은데 자칫 그게 안 되면 고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홀딩은 같은 홀딩 관점은 맞습니다만 추가 매수는 좀 자칫 또 잘못되면 고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홀딩을 좀 하셨다가 홀딩을 하셨다가 3천원 중후반부 이 구간대에서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느냐 에 따라 다음 흐름까지 한번 또 예측해보고 그 예측에 맞는 전략을 세워보고 또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이스 콜딩스는 지금 당장 뭔가 액션을 취하실 거면 정말 많이 지금 배팅을 하셔가지고 대신에 하단부 이탈 선조 잡고 그렇게 하시거나 그럴 자신 없으면 좀 더 긴 호흡으로 한번 추이를 보고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또 이어가볼게요. 오늘 동국산업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 그렇죠? 매수가는 만원이시고 와 만원이요? 제가 잘못 봤나 싶네요. 만원이면 우회시네요. 또 비중은 30% 지고 종목은 다들 좋으신데 왜 매수가가 너무 높으세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비중이 5%, 10%도 아니고 우회시를 많이 가지고 내려오면 그 다음 전략을 펼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그런 거예요. 종목 선택이 주식 투자의 80, 90%를 자주 우지합니다. 두 번째 10에서 20%가 내가 어디서 얼마나 매수를 할 거냐 매도를 할 거냐 종지부를 찢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국산업이나 앞선 제이스코홀딩스라든지 종목 좋은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왜 왜 상투에서 잡으셨는지 물론 만원에서 매수하실 때는 거기가 고점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좋은 뉴스들도 나오니까 더 갈 줄 알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인 관점도 아시면 좋은 거예요. A라는 종목이 있고 이러한 이슈와 재료가 있고 모멘텀이 있으니까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고 그래? 그건 앞으로 더 가겠지.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면 그 어떤 아무리 좋은 종목도 고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동국산업도 철강 풍력 어찌 보면 2차 전제 엮여가지고 4월에 급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격이 흔히 말해 기술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반드시 잡겠다라고 한다면 좀 여유 있게 선생님들이 저 쳐다볼 때 제가 어쩌나 이렇게 쳐다보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종목을 그렇게 시크하게 쳐다보세요. 우리가 마트 가서 물건 살 때도 비교하면서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일은 언제 하나 가격은 얼만가 다 보고 하시잖아요. 종목 투자하실 때도 내가 단타다 그러면 물론 기술적으로 공약을 하기 때문에 이슈와 재료 수급 있는 애로 빠르게 치고 빠지지만 내가 좀 더 분할 매수하고 내가 좀 더 수익 및 중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이 종목이 정말 나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인지 첫 번째 두 종목 얘가 지금 고점인지 아닌지 정도는 보셔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왜 모릅니까? 왼쪽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왼쪽 어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내 머리가 될 가능성도 우리가 항상 염두하고 공약해 보신다면 만 원에 매수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려온 일은 없다라는 거죠. 혹은 만 원에 매수를 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사 모아서 갔다라면 좋았지 않았을까. 종목은 좋습니다. 좋은 종목이고요. 다만 단계적으로 이거 올라오는 건 기술적 반등입니다. 그러니까 완연하게 회복하고 가려면 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것만 유념하시고 또 다음 전략을 세워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핸드폰 한 번씩 들어보시고 카메라 열어가시고요. 또 하단에 나와있는 저 박중혁 QR코드 갖다 대시면 링크 뜰 겁니다. 서울경제 노란 독방 링크 뜨니까요. 타고 넘어오셔가지고 지금처럼 방송에서처럼 제가 좀 디테일하게 종목 상담을 해드리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시면서 힘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또 제가 새로운 종목들 혹은 시장 또는 종목별 이슈 있으면 제가 체크해서 또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투자해볼 만한 종목이 있으면 또 같이 추천드릴 거니까 이어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너리스탁의 마지막 종목 상담 이어가보겠습니다. 자 문자로 올려주신 분이고요. 젠백스 자 젠백스가 있는데 메스카는 13,600원 수익이십니다. 마지막 종목이 그래도 수익 중이시라 짝짝짝 축하드리고 좋습니다. 비중은 30%시고요. 엊그저께 5월 중순 5월 26일에 슈팅이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윗고리가 있다고 해서 안 좋은 거 아닙니다. 아랫고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아랫고리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젠백스는 윗고리가 발생을 했지만 이 하단부 까지 무너지지만 아니한다면 다시금 이 윗고리를 좀 감싸는 윗고리를 좀 만회하려는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약 16,500원 혹은 정고점 구간을 타겟으로 놓고 한번 분할 매도로 수익 실현과 수익 중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수익 실현하면서 또 풀어가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도너리 스탁의 도너리 포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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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너리 스탁의 도너리 포트 편입 종목들 그동안의 10종목 정도 편입이 돼 있는데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너리 스탁의 도너리 포트 도너리 포트가 현재 10종목이 편입이 돼 있고 매수가 대비 고점 기준으로 현황이 정상이 됐고요. 약 195% 수익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좀 공지사항을 드리면 가령 월요일 우리가 매주 월요일 화요일 저녁 도너리 스탁을 진행을 하잖아요. 월요일에 제가 새로운 종목을 픽해드리면 그 다음날 바로 내일이죠. 화요일 그 종목 시가로 편입을 보통 일반적으로 합니다만 그렇다고 꼭 진입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 시간대 제가 진성티시라고 건설 기계 종목을 가져왔는데 그 다음날 6월 6일 휴일이 있었고 그 다음날 제가 매수 사인은 안 드렸어요. 왜냐 제가 차트 설명 드리면서 우리가 눌림을 기다려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월요일에 종목을 픽하면 그 다음날 시가 화요일 또 화요일에 종목 신규 종목을 뽑아오면 수요일 시가 이렇게 편입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종목을 편입하실 때 제 노란톡방에 오셔서 제 사인 받으시면서 같이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럼 진성 TEC 한번 종목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현대 인프라코라든가 현대 건설기계 상승하는 가운데 진성 TEC도 건설기계 중견 업체인데 여기서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요날 6월 5일이죠. 지난주 월요일이고 화요일이 휴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수요일에 진입해볼 수 있지만 지금 흐름상 기술적으로 물론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우리 눌림을 기다려보자. 안 주면 오히려 제가 이거보다 더 탄력적이고 더 좋은 종목으로 가져올 테니까 한번 기다려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편입하지 않았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또 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진성 TEC는 그냥 키핑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셨다가 추후에 여기 이 구간 하단부가 온다면 한번 공략해보도록 하겠고 내려오지 않고 우회해서 자리 잡고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진성 TEC는 제가 제 노란톡방에서 한번 사인을 드려볼 테니까 함께 하실 분들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우리 편입 종목 중에서 최근에 한국전자금융 전자금융이 모습을 부각을 나타냈는데 이게 5월 초에 5월 3일 4일인가 3일인가 이쯤에서 말씀을 드리고 편입했던 종목이거든요. 매수하고 좀 상승 수익이 났다가 다시 또 내려왔다가 한 실제 한 20거래일 한 달 동안 옆으로 눕는 모습인데 그렇다고 매수가 대비 많이 빠진 적이 없어요. 내려온 적도 없고 그러다가 5월 31일 6월 1일 아주 급등하면서 30%대의 수익을 슈팅을 했는데 한국전자금융은 무의 솔루션 업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추천을 드렸을 때 카카오 모빌리티와 주차 및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휴했다. 그래서 전국의 주차장수가 약 4,400개가 될 것이고 또 키오스크 우리 국내 최대 포스사 OK포스에 카카오페이가 투자를 했는데 그 OK포스 지분의 31% 약 보유하고 있다. 그런 어떤 한국전자금융을 제가 추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미 수익 실행을 하셨거나 혹은 이번에 새롭게 아신 분들도 지금 버리지 말자고요. 먹은 거는 먹은 거고 또 관심 종목에 두었다가 한번 내려온다면 기술적인 타점을 잡고 공략해볼 수도 있겠다. 아직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진행형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새롭게 공략할 또 알아볼 종목은 뭘까요? 바로 도화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도화에너지는 작년이죠. 도화 엔지니어링 도화 엔지니어링인데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5월이죠. 5월 달에 도화 엔지니어링이 우크라이나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어떤 이슈 그것을 발판으로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작년 5월 10일에 상한가가 나왔었던 모습이거든요. 다만 아쉬운 건 그 이후로 전쟁이 계속 확전이 되면서 이어지면서 재건주가 힘을 못 썼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재건주가 부각을 갖다 내는 가운데 제가 SOI라는 종목을 추천드려서 엄청난 단기의 상승을 보였죠. 도화에너지는 오늘 또 오후에 장 마감 중에 이슈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슈냐면 폴란드 정부에서 10조 원의 어떤 규모의 신공항 건설 마스터 플랜을 승인을 했다는 이슈인데 이게 또 작년 7월경에 한번 부각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도화엔지니어링과 철도공단 컨소시엄이 약 7천억 규모의 폴란드의 철도망 사업에 수주를 했다. 그게 작년 7월에 한번 잡혀 있었던 건데 그게 오늘 다시금 승인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물려서 공구고 또 추가적으로 보신다면 3월 17일 거래량 살짝 동반을 해서 장중에 22% 상승한 날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와 K 죄송합니다. K산업의 어떤 슈주 K 배털 반도체 공설 공장의 이슈가 되면서 슈팅이 나왔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2022년도 전쟁이 터지면서 재건주로 한번 강한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로 뚜렷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가는 이 가격대 하단부를 잡아주고 있다는 거죠. 기술적으로도 지금 작년 슈팅 나왔다가 다시 내려오고 슈팅 나왔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래서 약 한 8천 원 정도는 하단을 잡아주면서 다시금 올라오려고 하는 어떤 수렴과 턴하는 과정 속에 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건 아무래도 작년에 올라왔었던 상단 쪽에는 매물이 있겠죠. 그렇죠? 거래량도 좀 있으시. 상단에 저항 매물은 있겠지만 또 하단은 자리를 잡아가지고 있고 지금 주가는 상단과 하단에 하단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공략을 한다면 흔히 말해 상단까지 가고 더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뭐 결관론적이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구간대에서 공략을 해서 얼마든지 기술적 반등만 나온다 하더라도 상단에 저항이 있으니까 그 공간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먹을 게 많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가운데 이슈래던가 시장에서 수급과 재료가 살아나면 더 강하게 후발주자로 치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크라이나의 제공 관련주로 한번 작년에 나섰지만 그 이후로 안타깝게 올라오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는 그 구간에 저항 매물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또 하단부에 기술적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8,800원 후반대인데 내일 이하로 얼마든지 공략을 하신다면 바로 갈 수도 있겠고요. 눌렀다 올라갈 수도 있겠고. 문제는 상단 쪽이잖아요. 만 원 넘어가야 문제니까. 지금 얼마든지 잡아가지고 만 원 만천 원 혹은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지만 그건 결과론적이니까 우리가 일단은 이런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 이슈 재료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술적으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으니까 지금 구간에서 한번 포트에 편입을 시키면 자연스레 기술적 반등이 됐든 혹은 재료가 제대로 시장의 부각을 받아서 강하게 치고 가든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도화 엔지니어링은 포트 편입을 할 텐데요. 제 노란톡방 서울경제 박중혁 노란톡방에 오셔서 함께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내일 시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있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국 중시는 미국 중시는 우리 시간으로 저녁 10시 반에 개장을 합니다. 그런데 선물의 경우는 23시간 해외 선물의 경우는 23시간 운영이 되거든요. 미국의 중요한 경제지표는 개장 1시간 전에 있어요. 9시 반 내일 저녁 9시 반에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지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화요일과 수요일 FMC 회의를 통해서 우리 수요일 목요일 새벽 이 되겠네요. 그렇죠? 목요일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수요일이 우리 수요일 저녁이죠. 새벽 3시 4시 사이에 FMC가 있고 또 목요일은 중국 실물경제지표가 있고요. 또 유럽 22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정들이 있고 또 우리 코스피지수로는 2650포인트에서 2750포인트는 작년 하락의 중요한 중간값 하락폭의 중간값 또는 하락의 3분의 2가 되는 중요한 저항의 구간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구간들이 지금 맞물리는 맞물리는 어떤 한주거든요.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가 연초에 2180포인트로 찍었을 때 2100간다 2100이 아니야 2000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 다 빠지니까 안 좋다 안 좋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시장이 2600, 2655니까 2800간다 3000간다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과일성 없게 그때그때 물론 시장에 순응하면서 가는 건 맞습니다만 뒤늦게 그런 거에 호들리지 말자 이거죠. 2800, 3000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만 가기 전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그거 유념을 하고 유비무안의 자세로 남은 또 투자 이어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 드려볼까요? 핸드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핸드폰에 카메라 한번 여시고 화면에 있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링크 뜰 겁니다. 링크 터치하셔서 서울경제 박중력 노란톡방에 오셔서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준비한 도널이 스타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투자 승리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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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